김희설, 정준혁 두 사람이 저지른 일에 제의를 끌어들이려는 이유가 뭡니까, 대체? 안방 찾아야 할 생각이었냐? 그게 궁금하신 건가요? 아무리 구제불로 쓰레기라고 한들 내가 다 용서하고 삼고 새겠다던데 네가 뭔데 끼어들어? 김희철 씨! 김희철 씨! 내가 꾸민 거야, 세상 그기였던 거. 당신 미쳤어? 나중이라도 한돈이 제가 알게 되면 내 꼴이 뭐가 될지 생각 안 하냐? 아니, 형수님. 문은 열려 있는데 사람은 없고 좀 이상해서요. 그러게 누가 윤재희 같은 여자랑 결혼하래? 정준혁은 내 거야. 내가 만들었어. 아니요.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요.